영국에서 우리나라에 보낸 학생들이 4,500명이라고 합니다. 영국에서 그 학부모들이 다 개개인이 돈 내고 보냈을 텐데 창가비가 몇백만 원 수준이라고 하니까 그 학부모들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. 어, 한국이면 괜찮아, 안전한 곳이야. 그동안 최근 코로나 겪고 하면서 한국에 보여준 역량이라든가 K-POP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한국이라면 안전하지 하고 4,500명을 보낸 거예요. 그런데 난리 법성이 나니까 영국 외무부가 나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한국에 있는 영사가 현장이 급하됐다는 거 아닙니까? 대한민국이 난민 캠프 같다는 생각을 저는 최근에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최악이죠.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그 행사를 말아먹음으로써 대한민국 갖고 있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가장 부끄러운 면 혹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면이 부각되면서 행사는 망하고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돌아가게 되겠죠.